전도 2015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시대 이전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하였습니다 이 여호수하는요 광야의 산부터 또 가나한 정복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설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했었고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할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것도 약속하셨죠 심판하셨고 다른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부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고 하나는 자기의 신앙들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여수와가 자기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줄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섬길 자가 누구인지 결단을 요구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죠 지도자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장노들과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자신들의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수와 함께 큰 도를 취하여 하나님과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여호수와 24절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와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와의 뒤에 생존한 장노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시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여호수와와 언약을 맺어 함께 세운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와 이후에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누구를 보낼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맞추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순조로 왔을까요? 성경의 장수로는 딱 그 다음 장 2장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여호수와와 언약을 맺었던 세대가 다 열제로 돌아가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이렇게 성경이 진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끊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흘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 악의 순환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와의 시대를 보면 가난을 정복하고 생각적으로는 좀 이렇게 기틀을 잡은 그런 시대 하나님의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좀 안정감 광야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난한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정감을 주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삶이 편해지니까 좀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같이 하나님을 막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없어진 거죠 나태해지니까 죄로 이끌어집니다 죄를 짓게 되니 하나님께서 심판과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 심판과 고통성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달라고 다루 부르짖게 되죠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금율의 손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좀 더 살면 또 다음 세대가 그걸 모르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심판과 고난을 당합니다 또 다시 부르짖습니다 또 용서의 하나님께 도움을 손길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순서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반복하고 이 circle를 돌고 돌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데 350년 동안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세워 우리가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건 사사시대만 봐서 그래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 이 악의 순환을 반복하고 죄의 순환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암흑기예요 이 사사시대가 사실은 이 영적 암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말씀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국가적으로 보면 하나님 구원과 통치에 살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 언약을 깨트립니다 죄를 짓고 이제는 다른 민족의 노예 다른 나라의 블레셋의 손에 붙여지게 되어 노예가 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불을 짓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긍율의 손으로 그룹의 소리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의 고리는 사사시대에 반복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흐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안에서 흐르는 중심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자 라고 생각해보고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죄의 고리를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이것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되어진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사기는 그것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정말로 흐르는 중심 내용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흑암 속에 있고 사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살 때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베푸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의 내용 용서와 극율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회를 부르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들은요 이렇게 선택될 때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다 사사를 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또 그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그 사람의 능력 그것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던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통로의 역할로 사용하셨습니다 즉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한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로 사사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사사기 13장을 보면요 삼손을요 사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계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르게 무려 네 장에 걸쳐서 삼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네 장의 부분을 할애해서 그의 삶을 태어나기 전부터 조명하고 있고 그리의 삶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탄생 그 출생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길 만큼 이 삼손의 출생 과정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출생도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남다른 출생의 기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더욱더 자세히 조명하고 있고 그 조명된 그 삶의 삶이 설명되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간과하는 그 범하는 실수는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이 잘못 오해되어지고 잘못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사를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짧은 말로 소개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불림을 바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룩한 것이 단 한 절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그 에후세, 에후세 후예 그 후예가 아니라요 에후시 사사인데 에후시 죽은 다음에 나타난 사사가 아나세 아들 삼갈,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세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삼갈인 사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부르심이 불레세 사람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데 소모는 작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삼갈이 한절에 설명되어 있다고 해서 삼선보다 좀 못한 그런 사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짧은 것보다 많은 게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요 나귀 턱뼈로 천명을 무찔렀다고 하는 것과 견주는 그저 소모는 작대기로 600명을 무찌릅니다 삼손이 나귀 뼈로 천명의 불레세스를 물리칠 때 성경은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 일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천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일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런 얘기에요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말은요 짧은 문장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가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 오늘 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명을 통해서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을 경험한 세대라면 600명이 아니라 6천만 명에 대한 60만 대군이 와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의 부르심에 대하여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요 바로 사사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그 부르심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불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암흑기 같은 시간이 태어났습니다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건적으로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가 나시린이 되어서 이제 그가 하지 못해야 되는 것 머리를 깎지면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8절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이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누아는 기도하는 사람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마누아를 아시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은 그 마누아가 무엇을 구했냐면 이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라고 구한다는 것이예요 즉 삼손은요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러졌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론 사이 그 마하나덴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요 믿는 가정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고 양육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함을 가진 이스라엘의 그 문제 그 문제의 중심은 그 신앙의 양육이 부재되었다라는 것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세대가 몰랐다라고 얘기하며 그 세대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악을 범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가 그 부르심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이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예요 먼저 삼손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가르쳐주실 때 이 만호와의 가정처럼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예요 이 만호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나만 기도하고 내 아이가 바뀌기를 기도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만난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젊은이가 없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문제와 해결점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양육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 만난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들려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양육해 하신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생활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시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양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의 몫인 거예요 만호하는 삼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양육해요 그리고 양육했어요 그가 그 이후에 삼선이 하나님을 알고도 잘못 살고 잘못 저지른 것은 그의 잘못이에요 그도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경험케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오실 때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아까는 개인적인 모습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다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르심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것을 나누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르심을 가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부르심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였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깊게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망언과 잘못된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교회들과 믿는 자들의 미성숙한 그릇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가려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론 이것이 특별하고 구별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은 이럴 때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변화를 받아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서 특별하게 세상 밖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이 특별한 것이라 신비한 것이라고 인식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과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사의 부르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굳게 연합된 것을 보이시기 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마치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을 많이 알고 훌륭한 사람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또 법전을 내가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판사나 변호사가 될 수 없듯이 또 큰 교회를 다니거나 스타 목사의 교회를 다니고 그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깨닫고 알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생명까지 들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쓰임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 이 땅에 낮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삼가리와 삼손과 다른 사사를 부르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불러서 아직도 흑암과 사망과 죄악 속에 눌려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를 저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은혜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많이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럴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들의 삶을 돌이키며 그 아들 예수께로 돌아와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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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아멘